가볍게 시작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참 살아가면서 이 기회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제가 이제 오늘 방송에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이런 주제로 방송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그런 날들을 잠시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아쉬운 점들도 있고 기회를 놓친 것이 가장 아쉽죠. 그 다음에 또 자랑스러운 것은 기회를 잡았던 것도 좀 자랑스러운 것이고 이제 기회라는 것이 바닷가에 파도처럼 그렇게 밀려오기도 하고 또 이제 문필가들은 기회를 천의 시줄과 날줄에 비교하지 않습니까 시줄과 날줄로 인생의 기회와 위기가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것과 같다. 그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이 기회를 참 놓치지 않아야 되거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그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의 그런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이렇게 빼앗긴 것도 보게 되면은 결정적으로 판세를 잘못 읽은 거지 않습니까 판세를 잘못 읽었는데 지금 저 오늘 방송의 큰 주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복합위기 이것도 여러분들 다 뭡니까 기회를 놓친 것하고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든 아니면 일상의 삶을 사는 개인이든 간에 이 기회를 참 놓치지 않도록 무진장 노력해야 되는 거죠. 가능한 주변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가능한 자신의 사심이나 이런 부분을 좀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결정적인 그런 기회다 이렇게 판단이 되게 되면 베팅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뭐 그렇게 이런 베팅을 한다 해가지고 다 기회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이제 한 분에 대한 글을 쓰다가 자제분들을 만났는데 따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장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참 성부 거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이제 본인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린 다음에 본인이 기대한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아가지고 손실이 발생했을 때도 크게 낙담하거나 오랫동안 후회하는 법이 별로 없는 것을 가장 제가 사업가로서 존경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따님 보시기에 본인의 아버지는 사업가로서 늘 이렇게 성부수를 던지는데 그 성부수를 던진 다음에 본인이 세웠던 가설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아가지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툴툴 털어버리고 또 다음 성부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고 강점에 해당한다. 그런 이야기를 오랫동안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여러분 윤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까 어느 젊은 분들의 모임에 가셔가지고 속내를 좀 이렇게 드러낸 적이 있거든요. 뭐 2년 동안 정부가 등장하고 뭘 좀 일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 그런 법을 좀 제정하거나 이런 문제를 요청했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협조를 해 준 적이 전혀 없다. 그래서 다음 4월 10일 총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때는 우리가 다수당이 될 수가 있을 테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굉장히 인상 깊게 제가 들었고 그거를 이제 방송으로 또 내보냈습니다. 그때 그 방송에서 제가 아마 지난해 여러분들 10월이나 11일 정도가 됐을 겁니다. 그때 윤 대통령의 소망은 자유지만 선거 문제에 대해서 나서지 않으시면 4월 10일 총선 패배합니다. 4월 10일 패배하고 나면 그냥 식물 대통령 되니까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대로 일을 좀 하시려면 어쨌든 4월 10일 총선이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방송에서 내보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아쉽고 또 유감스럽게 대통령은 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에 의해 가지고 4월 10일 총선이 국민의힘이 대패를 한 겁니다. 대패를 한 그런 상태면 사실상 대통령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이 사람이 이제 내가 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실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냥 대통령이 자리만 지키고 앉아 계시는 건데 뭘 하실 수 있겠냐. 뭐 하실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결정적으로 보게 되면 이 3년 남은 임기를 제대로 채우고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건데 대통령께서는 4월 10일 총선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그게 뭐 의도적이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그것은 뭐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바는 없고 결론적으로 대통령은 움직이지 않았고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를 놓친 거죠. 최상사를 관통하는 것은 기회라는 것은 자주 오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드물게 오고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 파장과 추유증과 대가라는 것이 오랫동안 뒤를 따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냉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희망사고도 필요하고 낙관론도 필요하지만 윤 대통령은 4월 10일 총선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형동도 취하지 않으셨고 그 결과로 뭐 그냥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냥 자리만 지키는 그런 대통령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이렇게 빼아픈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저만이 아니고 대많은 그런 양식이 있고 객관적으로 사실을 볼 수 있는 분들은 이런 사태가 이미 전개가 되리라고 너무나 걱정을 했기 때문에 많은 조언이나 우려나 관심을 피력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미 일어난 거고 다른 분들은 희망회로를 돌려가지고 무슨 과장하고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탁 깨놓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대통령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친 것이고 남은 3년 동안은 잘하면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고 못하면 자리를 그냥 비워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뭐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권력의 여러분들 무게추가 그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뭐 어떻든 그쪽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든지 아니면 뭐죠 막 부딪히든지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참 우리가 필사적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개인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개를 굳건히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 이 점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황소그룹님께서 양정철을 비서실장 이야기할 때 알아봐야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혹시 양정철 씨하고 뭐 이렇게 지금도 친분이 유지되고 있는 모아예요. 양정철 씨가 혹시 윤 대통령에게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번에 큰 힘을 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대통령은 정당한 방법으로 당선됐으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분석해보면 대통령이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기보다도 정당한 방법으로 당선되셨고 만일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으면 주변의 지인들이 누구누구의 도움으로 당신이 대통령이 됐다. 그런 허위 정보를 유포했을 가능성 높은 거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기 선거를 계속 숨기면 임기를 못 채운 게 낫습니다. 이렇게 페르키나님이 냉정하게 이야기하셨는데 뭐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 안 하시더라도 3년 동안 자리 지키기는 힘듭니다. 여러분 회사의 수장이 내가 조직을 맡게 되면 임기가 2년이든 3년이든 간에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구성원들을 끌고 가려면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처음에는 저 사람들 때문에 전정권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의 모든 책임을 여러분들 돌리기에는 3년이란 세월이 너무나 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이렇게 보면 대통령은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검찰 조직이라는 것은 슈퍼 갑의 여러분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검사고 그 사람들은 그냥 죄가 있는 피의자들 불러가지고 죄를 얼마를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지 시장에서 사활을 걸고 싸우는 경영자나 자영업자들처럼 성과 창출에 대한 책임을 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경험의 합을 넘어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죠. 대통령은 일생을 통해가 단 한 번도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리는 거의 앉아보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통령이 선거에 당선됐다고 해가지고 3년 동안 재임이 기간이 보장이 됐으니까 그냥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기다려주겠지만 상대방이 계속 딴지를 걸어가지고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3년을 그냥 지내는 것을 보통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수장들은 임기가 얼마든지 관계없이 성과로서 보여주지 않으면 구성원들을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구성원을 끌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가 된 겁니까?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님이 좀 더 냉정하게 이야기했네요. 죄 있는 것도 못 잡아넣는 바보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이 화가 나 있는 겁니까? 자 이 정도 하고